오늘이 꼭 졸업예배 같아요 그래서 엄청 혼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사역을 할 때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처음 사역했을 때 1년 동안은 거의 사리돈 요즘은 사리돈 안 먹잖아요 타이레놀을 매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단했던 그 사역의 시간들이 그런데 1년을 이제 타이레놀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 사역지부터는 매주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어떤 시간들이 있으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다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또 그런 행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고 기록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어떤 모든 행동이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긍정적인 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특정 행동이 정말 우주에 어떤 특정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주에 얼마나 가치를 주었는지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굿 포인트를 주거나 배드 포인트를 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이르면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부여한 이 포인트로 어떤 사람은 굿 플레이스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배드 플레이스로 나뉘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이제 소개되었던 굿 플레이스라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 이제 굿 플레이스에서 보여주는 사후세계인데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난 500년간에 한 명도 굿 플레이스에 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이 뭔가 이상하다 기존의 행위평가 시스템으로 뭔가 에러가 난 것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조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잠입해서 오류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에러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시스템이 작동을 했고 그 기간에 특별하게 악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 온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이 사회가 이제 다변화되는 이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얽혀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타인에게 예기치 않게 어떤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령 1534년에 한 영국인 남성이 할머니에게 줄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선의의 행동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장미 한 송이 꺾어들인 후 14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9년에 어떤 미국인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장미 12송이를 선물했는데 4점이 감점이 됐습니다 두 행동은 이제 남성이 할머니에게 장미꽃을 드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4점이 감점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인 남성이 이 장미를 주문할 때 핸드폰을 사용했는데요 이 핸드폰을 이제 만든 업체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이 제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이 됐습니다 또 그가 선물한 장미꽃이 유해 살충제를 남용하는 그런 화원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이 됐고요 화원을 소유한 사람이 인종주의자였고 또 성폭력을 자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미꽃이 너무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할머니에게 배송되는 동안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감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점들을 합산해 보니 결국은 선물이 오히려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서로 연결되어서 복잡성이 아주 증거한 환경에서 어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행위가 오롯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선이나 악이라는 개별적 행위로 판가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어떤 24시간이 기술에 매게 되잖아요 기술이 중재하고 모든 사람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행위는 개인만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목표의 환경에서 마주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이런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그리고 가장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2021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짜 뉴스와 관련된 탈진실 현상입니다 탈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개인적인 심념에 더 많이 반응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는 어떤 무엇이 참되고 거짓이냐를 확인해보려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런 의지조차 없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냥 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탈진실의 문제는 특히 목표자들에게 어떻게 위협을 하냐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확증에 자꾸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봄에 교회가 얼마나 이탈진실 문제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활동적 장년층에 속한 55세에서 70세에 속한 목회사 300명 그리고 기독교인 300명 그 다음 비기독교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자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허위 정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학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볼 것인가 허위 정보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행히 세 집단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속칭 찌라시라는 것에서부터 광고성 정보까지 사실 확인이 부족해서 생기는 오보 그 다음에 선정성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 그리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특히 우리 학교를 많이 공급했던 뉴스를 제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보면 우리 학교를 공격하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게재를 해요 다른 채널에서 이런 것들도 허위 정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허위 정보라고 비기독교인 그 다음 기독교인 목해자 집단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높은 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던 게 최근에 이제 인포데믹의 주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최근 3년간 보도된 뉴스 중에서 정치 뉴스 두 개 그 다음에 코로나 뉴스 두 개 종교 분야에서 각각 두 개의 뉴스를 선별해서 이 뉴스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여쭙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인식에 차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목해자 집단의 경우는 정치 뉴스나 코로나 뉴스에 대해서는 다른 두 집단과 비슷하게 이제 판별을 했지만 종교 분야 뉴스에 대해서는 두 집단보다 상당히 낮은 판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목해자 집단은요 비기독교인들보다 상당히 스마트한 집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해자 집단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신대원 졸업하잖아요 91%가 대학원 학력이 대학원 졸업이에요 대학원 졸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 집단들이 알고리즘이 뭔지 몰라요 50%밖에 몰라요 뉴스 자동 추천 기능이 있다는 걸 50%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대부분 75% 정도는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판별력이 낮다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실 검증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유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제가 세 번째 뭘 물었냐면 지금 앞서 제시한 6개의 뉴스들은 이미 다양한 언론사에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라고 팩트체크를 한 뉴스들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뉴스가 허위정보라는 결과라고 판정이 됐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목회자 집단은 그 결과를 수용하는 데 상당히 회의적인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사가 팩트체크한 결과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믿거나 더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탈진실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어떤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품은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를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굉장히 절실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탈진실의 경향은 조사에 응답한 이 활동적 장년층의 이야기일까요?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목회를 준비해야 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디지털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열한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백성이 겪는 절망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도 조르고 고집을 세우기 때문에 허락하신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했기 때문에 세워주신 이 허락하신 일이 500년에 걸쳐서 무려 40여 명의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제대로 드러내는 왕이 드물었습니다 이 실패가 낱낱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로 끝난 이 역사를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열한기 하의 앞장만 보더라도 1장에서 6장까지만 보더라도 한 장 한 장이 기적의 장이에요 죽은 물을 생명의 물로 되살려내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 자식을 허락하시고 이내 자식을 1차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또 기근이 든 땅에서 얻은 먹을 수 없는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질적인 피부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여우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차례인데 여우람이 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애워싸게 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6장 24절 이하를 보면 낙이는 율법에 금지했던 먹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동물입니다 그런데 낙이 머리를 먹네요 낙이 머리 한 마리가 우리 구약학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약 14만 5천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낙이 머리를 먹을 수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소금 대용으로나 쓰였던 비둘기 똥까지 사람들이 먹었어요 어느 정도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인들이 서로 아이를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어떤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겼다고 왕에게 소리소리 치면서 호소까지 해요 이때 여우람의 반응은 거의 버티기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성경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우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어떻게 내미시냐면 내일 이맘쯤이면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날짜와 시간까지 미리 알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십일 뿐인 거예요 이처럼 성안의 기근이나 하나님의 부제를 나타내는 듯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성 밖의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들은 차라리 굶주려 죽기보다 우리가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자 이걸 선택합니다 거기서 예기치 않게 빈 진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람 군대에게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해서 결국 그들을 이제 멀리 쫓아버리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사용할 물자들을 그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비어있는 진영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필요한 것들을 부지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선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이내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침묵하는 것을 죄라고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를 한나 아렌트가 생각없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렌트는 나치 친위대를 이끌고 유대인 학살의 전범으로 체포된 아돌프 아이히만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고 충격에 사려잡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상상할 때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정도나 비정상적인 살인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평범한 군인이었다라는 데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상부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는 너무나 평범한 군인이었다라는 데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이히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히만은 나치가 지시한 일만 충실히 행할 뿐 그들이 지시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생각없음이 악을 낳았고 이러한 생각없음은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유죄라고 스스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안의 사람들이 이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발견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궁을 향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동산에 오른 여러분 목회 유형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연결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는 데에서는 시대가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예기치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날이라면 달이 태양을 가리듯 고통이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가리고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이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날이라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물까지 연결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극렬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인 길처럼 보이지만 선지동산에서 생각에 틀을 깨울 기회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뚜렷한 사역의 방향이나 목표를 갖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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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